복실이 왜 안 먹어? 자, 두부. 입맛이 없어? 너 이거 된장국 좋아했잖아. 응? 자, 복실이. 자, 응. 그렇지. 어우, 잘 먹네. 먹어봐. 자, 또 하나 더. 복실이. 복실아, 여기. 그렇지. 어, 햄이다. 네가 좋아하는 햄이네. 응. 먹어. 그렇지. 먹어야 힘이 나지. 우리 복실이가 오늘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가봐요. 좋아하던 이 된장국에 밥 말아준 거를 고기도 넣고 해가지고 맛있는데. 복실이 일로와. 복실이 일로와. 일로와.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복실아, 일로와. 자, 일로와. 자, 이거. 응. 감자는 안 먹어? 자, 햄 어디 갔나? 보자. 복실아, 일로와. 복실이. 복실이. 일로와, 복실이. 자, 먹어. 먹어. 자, 복실이. 자, 이거 먹어. 응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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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복실아, 여기. 자, 이놈새끼 고기하고 햄은 다 골라 먹어버리고. 밥은 안 먹을라고. 자, 여기 한 번만 먹자. 한 번만 먹자. 한 번만. 에이, 진짜. 꼬꼬야, 니 먹어. 니는 왜 또 복실이 따라간대? 잘 먹다가. 아이고. 안 먹으면 말라. 복실아. 니 그렇게 안 먹고. 어떻게 힘이 나서 새끼난데? 응? 응? 빨리 일로 먹어. 일로와, 복실이. 복실아, 온나, 여기와. 복실아, 여기. 복실아, 여기. 여기, 복실이. 아, 진짜. 일로와봐. 복실아, 일로와. 자. 응. 먹어봐. 흠. 안 먹으면 말라. 좀 더 큰 병아리와 먹는다. 어? 꼬꼬야, 니 먹어. 오, 니다 잘 먹네. 내 Video 아나. 꼬꼬야, 니가hington 손으로 말해! 굿고야가ники. 감사합니다.